옛날 이야기 같았으면 니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설려로 변했을걸? 웃을 일이 아닌거 같은데 사실 내가 설려니까 하나! 둘! 해! 야! 너무 힘들어 야! 금리야! 빨리 와! 너만 너무 뒤처졌어! 그.. 그러지만 너희들이 너무 빠른걸 빨리 오라고 너 때문에 지금 몇시간씩 찾은거야? 빨리와 저 느린 곰탱이 올라가자 빨리 가자 간다고 갈게 여긴 어디지? 맞다 나 아까 구멍에서 떨어졌지 근데 빛도 없고 도대체 여긴 어디야? 일단 조금 움직여볼 젠장 다리가 부러진 건가? 난 이렇게 죽고 마는 건가? 너무 추워 졸음이 몰려온다 제발 누군가 두고 있다면 살려주세요 제발 안녕? 누구야? 안녕 꼬마야 혹시 살고 싶니? 네! 살고 싶어요! 그래 그 대신 나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된다 알겠지? 그 그럼이요 물론이죠 그럼 정말인지 한번 볼까? 너 진짜 그때 큰일 날 뻔 했다니까 구조대가 일찍 와서 망정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야 그런데 그 추위에 다리까지 부러져 있는데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? 그게 사실은 말이야 그 구멍 안에서 선녀가 나를 살려준 거야 뭐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나? 암튼 그래 음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는데 그런 일을 나한테 말해도 괜찮은 거야? 어? 옛날 이야기 같았으면 네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선녀로 변했을걸? 음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선녀니까 뭐? 게다가 게다가 여긴 아직 설사니고 말이야 역시 너는 거짓말쟁이로구나 살려줄 가치를 못 느끼겠어 그럼 너는 여기서 고통받다가 얼어 죽으라고 기, 기다려 미, 미얼리 이젠 말하지 않을게 진입 때는 정말 하나뿐인 친구라서 그랬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흠 그래 뭐 좋아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예 야야 괜찮아? 괜찮아? 여긴 멍청한 녀석이 너 국목에 빠졌다가 구조된 거야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버렸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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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서, 설녀가 나를 설녀? 뭔 소리 하는 거야? 너? 어, 어, 아니야 아무것도 에이, 짜식 김빠지긴 그럼 살아있는 것도 받겠다 우린 이만 간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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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, 잘 가 그래, 가자 놈들이 잘해 휴어어 하마터면 말할 뻔했네 이번에는 진짜 조심해야지 아직 꿈속일 수도 있고 말이야 음... 어? 아빠 뭐해? 음... 어 아빠는 지금 미지의 생물 백과사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 미지의 생물? 그게 뭐야? 응 미지의 생물은 판타지에서 나오는 엘프 어 그리고 오크 뭐 빅푸 들어본 적 있지? 어 응 그래서 이 책으로 전설 속에 나오는 생물들의 특징을 읽어보고 있는 거지 어이? 그럼 아빠 혹시 설녀 같은 것도 미지의 생물이야? 음 설녀? 잠깐만 내가 한번 책을 넘겨서 찾아볼게 뭐라고 써있나? 설녀 어디 있더라? 아 여깄다 오 이거 딱 써있네 보통 인간과는 달리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창백하거나 눈보라가 비치는 듯한 투명한 피부를 지냈다고 해 그리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눈보라를 해치고 호련이 나타난다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마음은 차가워서 눈 오는 지역에서 잠든 사람을 얼려 죽인다고 해 설녀는 눈보라에 갇힌 여행자들 앞에 나타나서 길을 일토로 유도하기도 하며 스스로 얼어 죽게 만들기도 한데 사람들을 얼리고 놀기도 하고 피나 생명을 흡수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경우에 따라 유혹하여 얼려 죽이는 서큐버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데 때때로 흐생자들의 여러가지 이유로 돌려보낼 때도 있다고 한데 추운 곳에서 사람을 얼려서 사람을 유혹해서 잡아먹는 요괴라고 추운 곳에서 몇 명이 봤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이런 전설이 생겼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리아야 설녀는 왜? 왜 물어본거야? 1년 동안 이렇게 무사한 걸 보니까 꿈은 아닌 것 같고 아빠한테 말해도 되겠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1년 전에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다가 설녀를 봤거든 뭐? 진짜? 그럼 책이랑 이렇게 생겼어? 똑같이 생겼어? 어땠는데? 사실은 말이야 내가 설산에서 무사히 돌아온 게 설녀 덕분이라고 군멍에서 떨어졌을 때 설녀가 나를 살려준 거야 아니 정말 확실한 거야? 그렇다니까 내가 봤어 설녀는 진짜 있다고 하... 질렸다 뭐? 너 정말 입이 가벼운 애로구나 미안해 다시는 말 안 할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럼 이만 살려줘 오늘의 교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자 오늘의 교훈이